춤을 좀 보고싶어 뻔뻣살줘으로 그리고 조금 애기가 재미없어 이건 박수쳐 그리고 눈 빠르게 여기가 나와 그럼 일어나요 일어나서 이렇게만 해야겠네 그리고 어차피 어떻게 누가 쓰는 글을 봤는데 스탠딩이 아니니까 이렇게만 써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꼼수를 썼는데 그렇대요 그래도 제일 크게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뛰는데 조기처럼 이러고있지 말고 손을 좀 이렇게 떠올리니까 그래서 꽝 이게 뛸 땐 이렇게만 돼요 지금 그냥 보고 있었잖아 근데 널리서 이제 이제 격벽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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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